안녕하세요. 히리닝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저 되게 참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옷입니다. 저 그 뭔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요즘은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희 박수치는 것도 약간 조심스러운 아주 보수적인 전통 대안예수교 장로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저는 일어나서 이렇게 겨드랑이 오픈도 꽤 걸렸어요. 요즘은 너무 멋진 음악과 연주와 율동과 때로는 랩, 비트에 있는 춤 이런 모든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아져서 좀 문화적 충격도 있고 얼떨떨하면서도 신기한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공연을 다니시면 보통 피아노 연주나 아니면 클래식 악기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걸 많이 보시잖아요. 오늘 모신 이분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뚜꼬뚜꼬뚜꼬뚜꼬뚜꼬뚱 드럼입니다. 와 이 드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바친다 쉽게 상상이 안 가시죠. 오늘 모신 이분 프로 드러머 리노 씨입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음아음아하다고 하네요. 모셔볼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비전을 품고 뛰어든 드러머 리노. 시골교회에서 드럼을 처음 배우고 중학교 때부터 밴드를 할 정도로 실력 있던 그에게 찾아온 시련과 절망. 진정한 감사를 깨닫고 나서 드러머로 정상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는 드러머 리노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세계 월드 뮤지션 대표 50인에 등재될 만큼 손꼽히는 드러머입니다.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자랑스럽고. 저희가 직접 이 자리에서 부탁드릴 수는 없으니까 영상으로 또 준비를 했죠. 세상에 센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시라고 보시죠. 눈 가리고 쓰는 거예요? 네, 눈 가리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있었고요. 눈 가리고 있죠. 와, 소름 돋아, 너무 멋있다. 이런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너무 죄송해요. 무대에 있을 때랑 아래에 있을 때는 너무 다르죠? 네, 이렇게 상냥하고 사근사근하셔서 좀 만만한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드럼 스틱을 들으니까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의 그런 존재셨네. 제가 여태까지 너무 함부로 되겠다는 거죠. 너무 멋있다. 눈은 왜 가리에 있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네, 좀 제 인생에 녹여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드럼 연주를 합니다. 저 스토리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있어, 있어. 있는 것 같아요. 드럼이 저에게는 이렇게 연주하는 도구가 아니라 방언처럼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저의 인생의 이야기를 악기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고자 하는 그 말씀 중에 눈을 가리고 연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멋있다. 네. 몇 살 때부터 북을 치신 겁니까? 저는 9살 때부터. 10살? 네. 저 정도면요? 네. 한 2살 때부터 잡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네. 완전 신동 중에 신동 아닌가 싶은데 9살이면 제 생각보다 늦었네요. 네. 아무래도 클래식은 막 어렸을 때부터 손 움직일 때부터 잡더라고요. 근데 드럼은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어떤 계기로 드럼을 잡았습니까? 9살이? 제가 경기도 이천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살았어요. 요새 이천 시골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도시죠.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요꼴이라고 골짜기 안에 마을이 있었어요. 요꼴 나오니까 이제 그 숲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버스 갈 때까지 30분 걸어 나가야 되는. 요꼴. 네. 요꼴. 그래서 문을 열면 다 논이었어요. 진짜? 네. 교인들이 이제 부흥 돼서 한 3명 될 정도로 이제 아주 작은 교회였고요. 거기에 누가 드럼을 허물해주고 가시면서 이제 저희 전두사님이 군대에서 배워온 드럼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막 자랑하시길래 너무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 3분만이면 따로 잡을 수 있겠다. 아 그리고 꼬맹이는 애도 그렇게 보였어요. 네. 저를 이제 굉장히 이제 딱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너 이런 거 봤어? 네. 신기하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못 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눈에서도.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따라 잡으면서. 신동이구나. 아 그리고 이제 이제 막 테크닉 같은 걸 못 쳤지만 그냥 아주 간단한 리듬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럼을 접했어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네요. 이 9살이면. 네. 2, 3학년 때부터. 그때 지금부터 시작해서. 네. 야 습득이 빠르니까 중학교 때는 막 경지에 올랐겠는데 학교에서도 입소문 나고 막. 어 이제 교회에서 치다 보니까 이제 기량은 좋은데 저는 3시간씩도 드럼을 칠 수 있었거든요. 기도원에서는 뭐 한 가지 박자를 치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서 음악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한 중학교 때쯤. 이제 약간 어디 다쳤는지 알았어요. 약간 목이 부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기타를 치는데 막 이러면서 막. 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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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허세가 반 이상이죠. 그렇죠. 뭐 너 드럼 치냐. 막 이러면서. 근데 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드러나지 않는 드럼을 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조용하게 쳐도 약간 교만해 보이는. 아 그럴 수 있겠다. 예전에는 드럼만 쳐도 사탄의 음악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교회를 해서 왜 드럼을 치냐. 맞아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 있다가 다 만나니까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도 배워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세상 음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어찌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신문을 보고 어른들은 많이 아시지만 벼룩시장 같은 게 있었어요. 있었죠. 지금 인터넷이 잘 안 돼 있지만. 네. 거기 구인구직에. 그렇죠. 윈드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네. 드러머 모집을 딱 보고 찾아가게 돼서. 네. 한 마흔 살 되시는 정말 아버지 벌 되시는 분들께 오디션을 보았죠. 네. 그리고 합격이 되었죠. 네. 저의 경쟁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 그. 아마 직장인 합주 뭐 연주. 맞아요. 악단 뭐 이런. 그러니까 저보다 더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안 돼. 대신. 네. 저는 키워서 쓸 수 있는. 아빠 벌이죠. 아빠 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입단을 하게 되면서. 그분들도 그럴 거예요. 야. 쓸모있는 이 왕주가 들어왔어. 네. 가르쳐서 쓰자. 네. 그때부터 세상 음악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이제 락밴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뭐. 야. 이건 뭐. 물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해도. 드러머로서 내가 하고 싶은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고. 쫙.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이제 막 공연도 많이 하니까 팬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시골이면은 막 농밭에서 막 놀잖아요. 그럼 애들 얼굴이 다 까물거네요. 그러니까 맥반석 계란 같은 친구 안에. 그 하얀색 흰 계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아 비유 찰지다. 네. 저는 연습실에서만 연습을 하니까. 안 보이는데 후광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러니까. 인기가 좀 많은 거예요. 드러머는 좀 신비로워요. 그렇죠. 제가 딱 무대 보는데. 야. 그렇죠. 카리스마 남성미. 그리고 약간 고독함 막 이래 다 보이거든요. 소녀팬들. 깨깨깨 소리 나죠. 근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때. 고등학교 때 실명을 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인기가 좀 많아지고 막 그럴 때. 제가 멋을 좀 부리고 싶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안경 예쁜 거 쓰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유행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경점을 찾아갔는데. 제가 시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기계로. 제가 무슨 약씨 같은 게 있대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시력을 재봐라.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시골 환경이 좀 열악하잖아요. 저보다 눈이 더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의사 선생님이. 아. 그럼 치과 가면. 네. 저보다 위독해 보이는 선생님이 계실 때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검사를 파악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동공검사를 하는데. 이제 눈에 이제 확 약물을 뿌리고 빗을 딱 쐬는데.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눈이. 그래서 한순간에 이제 빗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아. 당황하시고 조금만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됐을 때까지도 아예. 그 약물 알러지가 있었나? 잘은 모르겠지만 빗을 한 번에 쐬는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가스관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 의료사고네요. 지금 말하자면. 네, 맞죠. 그래서 시신경 손상에 의해서 빨리 대학병으로 가라. 그래서 다음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유명한 선생님을 다 찾아서 갔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의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결과로는 장애인 판정을 받고 시각장애라고 하고 돌아왔죠. 진짜요? 아예 그냥 한순간에 빗을 잃으신 거예요? 네, 빗도 못 보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아예 그냥 앞에 빗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한순간에 찾아왔고. 너무 놀랐겠는데.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그럼요. 너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였고. 그럼요, 그럼요. 네, 기고만장했을 때. 그런데 한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건 뭐 준비를 해도 이건 적응하기 힘든 그런 시련이잖아요. 네,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치골에 다시 돌아와서. 네. 제가 이제 외아들이에요. 부모님 맞벌이를 좀 하셨고. 하필 그때 아버님이 많이 부도를 맞으셔서 집안이 좀 어려웠을 때였고. 또 아버님이 약주를 많이 드시고 사고를 좀 많이 치셨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완벽하게 혼자 이렇게 남아서 이제 그 시간을 견뎌야 됐죠. 그 깜깜한 암흑 속에서. 네. 어린 소년이. 맞아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면 모든 걸 다 귀로 들어야 돼요. 귀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다니는 시간이 되면 학교 가나 보다. 그리고 한참 가만히 있다가 또 막 시끄러면 아 지금 퇴근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귀로서만 이렇게 이제 지내야 되는 시간들을 겪게 됐고. 그게 몇 년이었던 거예요? 시기로는 1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 시간이. 10년이죠. 10년이죠. 네. 너무 긴 시간이었고. 그것도 고등학교생이. 네. 참 혈기왕성한. 맞아요. 가장 사춘기였을 때. 너무 힘들었겠다. 세상에.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좋은 그런 음식들 같은 거를 이제 챙겨주셨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가난해서. 그럼 제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걸 받아 먹으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음식들이 들어오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춘기여서. 그렇죠. 나는 달짝지인 거란 거 먹고 싶은데 막 붕어 삭힌 거 이런 게 막 오면. 어머니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했죠. 던지기도 하고 이제 어머니께 이제 몹쓸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밀치기도 하고. 그때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밤에 조용할 때 제 귀는 예민한데 저 문 뒤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그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싫다 정말 나 때문에 이렇게 엄마가 짐인가 내가 이제 그러면서. 너무 화가 많이 나죠. 이게 슬픔이 화로 표출되는 시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삶을 좀 마감하고 싶기도 하고 막 내가 세상에 짐인 것 같은 느낌 들었을 때쯤에. 할 수 있죠.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편지를 쓸 수도 없고 요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 마음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 열흘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마음 먹는데 그래서 간신히 엄마한테 막 하필 그때 마음 먹었을 때 제일 맛없는 걸 주시더라고요. 하필 사탄이 정말 아주 그냥. 아 진짜 너무 얄받아. 네 얄받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엄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엄마 제가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알죠. 그런데 그 우시면서 엄마의 신음소리에서 들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우리 우리 가정에 감사할 곳이 하나도 없고 정말 힘든데 하나님 감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입에서. 그게 기도 제목이어서 어머니가 저에게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제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막 울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나에게 엄마가 있구나. 그래서 엄마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막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느낀 게 아 눈이 보이지 않아도 처음으로 느껴본 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랑 이렇게 손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다시 할게요. 하면서 엄마나 손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때부터 이전과는 다른 정말 차원이 다른 감사가 우리 가정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기적적으로 아주 희미하게 빛이 보이는 것 같이 조금씩 돌아오게 되면서 정말 5cm, 10cm, 15cm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제 시력을 다시 돌려받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너무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듣고 있으면서도 반신반의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간증인데. 네, 맞아요. 와, 진짜. 그런 시간들이 겪게 되었어요. 그 암흑 속에서 다시 하나님 제가 눈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뜨거운 감사가 있었다는 걸까. 네, 맞습니다. 살면서 다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한테 이 평화만 주세요. 계신다는 그 믿음만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때는 세상 거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희망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을 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는다, 세상 거를. 그렇죠. 살만하면 이거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채워달라고 그러고. 제가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돼야 제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에이, 그건 아닌데. 그래도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라는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이 저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정말 어린 나이에 압도적인 기적을 체험하신 거잖아요. 와, 그리고 생활이 완전 바뀌었을 것 같아요. 생각조차도. 제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이제 꿈을 적어봤어요.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성공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룰 수 없는 것만 적었어요. 그때는 제가 콘서트 이런 걸 많이 못 봤잖아요.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가수 뒤에서 드럼 춰보고 싶다. 그런 거 하나. 난 유명한 가수에서 드럼 춘 거예요. 또 제 이름으로 기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드럼을 리노가 한국에 귀국했어요. 무슨 상관이야.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그런 것도 막 적고.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음악 적었는데 20가지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 정도 돼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난 이거 이룰 거야. 눈이 보였는데 또 또 달라요. 기침 거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음악가는 그때 당시에 친구들 다 모아서 제가 그걸 딱 읊으면서. 내가 이걸 이루고 돌아오겠다. 내가 이 정도 이루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을 떠났죠. 이야. 굉장히 결단력 있으시다. 네. 그래서 혼자 그냥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대박.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위험해요. 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방송국 근처 가면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대방역에 KBS 뭐 이런 게 K본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의도에. 네. 여의도에. 그래서 대방역을 찾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대방역을 잘못 찾아가서 방배역으로 가. 아 거기도 연예인이 있긴 한데 살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잘못 내려서 이제 그 떡볶이집 포장마차 아줌마 이렇게 다 가서 여기 유명한 음악가는 사람 있냐. 네. 한 번에. 저쪽으로 걸어가긴 먼데 버스전유장으로 이쪽으로 한 세정거장 가면 있다는 거예요. 어머 대박이다. 그래서 제가 아 그러냐. 그리고 제가 바리바리 쌓아온 이상한 장비들을 가지고 걸어가죠. 가면서 잊어버릴만한 쯤에 또 물어보면 어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잘못 찾아가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이 이제 그때 당시에 문영배 선생님이라고 신중현과 여천들이 드러머 또 사랑과 평화를 만드시고 위대한 탄생 드러머. 이쪽으로는 그분은 압도적. 그분은 네. 1인자들이 모여있는 연습실 스튜디오가 그 맥스튜디오가 그 자리에 있던 그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의 연주자들이 그곳에 연습하고. 사랑과 평화는 락하시는 분들에게는 교본이죠. 또한 또 조용필이니까 위대한 탄생 드러머. 신중현과 엽천들의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니 모를 수가 없었죠. 잘못 찾아간 곳에 한음이 인도하셨고 문영배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를 보고 꼬맹이가 와서 그러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돈은 있냐? 너 난 누군지 알고 왔냐? 그러면서 네. 그래서 저 드러머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뻐 보였나 봐요. 그렇죠. 기특하죠. 그래서 들어와봐라 해서 이제 선생님이 그때부터 저를 케어해 주시기 시작해서 세상에. 네. 저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선제님께서 하나님을 만났던 때였어요. 어머 세상에. 세상에서 정말 탁클래스. 우리나라 1인자였는데 성교사님의 마음을 품고 본인도 하늘을 만난 거예요. 네. 그럼 일부러 인도하셨네요. 그래서 선제님이 뜨거울 때였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 걸 정리하고 내가 CCM을 할까 이러실 때여서 그때 이제 선제님이 CCM 밴드를 막 만들고 있을 때 이제 저의 마음을 보시고 저를 막 케어하기 시작해서 제가 이 자리의 시작점이 또 되기 시작했죠. 신기하죠. 잘못 찾아간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가끔 느낍니다만 길을 잃었다고 이게 우리가 목표를 잃은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길을 잃게 만드셔서 다른 길에서 더 위대한 꿈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딱 정말 거기에 딱 맞는 모델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발등에 등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만큼만 보여주시면서 그것만 따라가시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드러머로 활동을 하신 거예요.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사실 본격적인 거에 대한 딱 시작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치고 있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이것저것 알려주는 어떤 덩치 좋은 형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활드럼 최재민 선배님이었는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간 거예요. 알았으면 너무 부담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몰라야 돼요. 유명한 연예인이 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몰라요. 용감해. 네. 그래서 하다가 이제 밴드를 시작을 했고 또 오디션 장소도 잘못 찾아갔어요. 신촌을 가야 되는데 신촌으로 잘못 가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놓친 오디션 현장에서. 많이 헤매시는구나. 많이 헤매죠. 이거 좀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걸 몰라서. 그래서 덕을 더 많이 본 케이스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이런 바보를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노숙을 했어요. 이제 오디션을 놓쳐가지고 그 정말 그냥 바닥에서 울었거든요. 어떻게 해. 네. 그래서 홍대라는 그곳에 놀이터를 찾아가서 막 어디 가서 음악 해야 되지. 밴드를 가야 되지 했는데 머리 긴 형들이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음악 가는 형들. 기타 딱 메고. 그래서 무섭지만 찾아가서 저 음악 배우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냐. 저 또 뭐 배우고 싶냐.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잘하는 거 그때 막 웃으면서 어 나 따라오면 돼. 그래서 저를 아주 어둠의 지자. 어둠의 지자의 세계로 인도하면서. 그래서 막 머리 긴 사람들이 선풍기처럼 머리를 막 돌리면서 손이 안 보이게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정도면 1인자가 될 수 있겠다. 하면서 이제 저는 뭣도 모르니까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래 주머리 발에 채우고 막 누구보다 빠른 소리도. 너무 웃겨.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량을 막 더 테크닉을 배우면서 이제 방송의 기회가 한번 오게 되었어요. 저희를 케어하는 그 매니저 형님이 어떤 연예인들 세션이 좀 필요한데 이제 좀 그 TV에 한번 방송 출연 좀 하다가. 그래가지고 다 연계가 됐을 때 이제 그 연예인 형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어떤 T 형님을 만나게 됐어요. T?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토니. 네. 맞아요. 그 유명한 H.O.T의 토니 형님을. 그렇죠. 토니 너무 착해. 만나면서 막 연주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알바를 간 거잖아요. 근데 형님이 뒤를 딱 돌아보는데 드럼이 있는 데서 막 빚이 났대요. 막 야 이거는 예사롭지 않아.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뭐 라이브도 가능하냐. 그래서 아 저 가능하죠. 저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내가 엔터테인먼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가수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겠냐. 토사장 보는 눈 있네. 네. 그때부터 이제 토니 형님이 프로듀서 하는 그런 에반이랑 가수도 만나고. 또 거기서 여러 명의 가수들을 만나면서. TN이라는 기획사에. 네. 그러면서 여러 일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경쟁 상태에 있는 다른 엔터테인먼트에서 저한테 몰래 열어놔서 우리 가수도 좀. 근데 그때 제가 담대함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방송국에서 스틱을 던지거나 스틱을 돌려야 되는지 안 된대요. 그게 원래. 그때는 더 생방송. 경직돼 있었죠.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요. 카메라 앞에 발차기도 하면 카메라 선생님이 화내고 막. 그렇죠. 꾸중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방송에서 스틱도 돌리고 공중에 스틱을 날리고 하니까. 이제 막 눈에 띄는 거예요. 멋있지. 그래가지고 막 들어오다 보니까 한 6년 정도를. 하루도 안 빼고 뒤에 기다리고 있는 가수들이. 오마이갓.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번만 드럼으로 뮤직비디오는 출연해달라 해서. 아 스케줄이 없다. 시간을 보니까 그때는 뭐 S 봉구도 있고 막 그랬다. 연예인이라면 늘 해보고 싶은 멘트 아닙니까? 아 시간이 없다 이거. 그래서 한 번만 빼달라 해서 갔는데. G 드래곤의 뮤직비디오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제 성공하신 거죠. 연예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페스티브즈점 가면은 TV에 그런 거 막 가수들이 틀어주잖아요. 한 뭐 정말 10명 나오면 그중에 반 정도가 제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노래 틀면 뒤에 화면에서 제가 나오고. 너무 신났겠다. 너무너무 이제 막 어깨 막 공이 들어가게 되면. 홍대 놀이터에서 펑펑 울던 청소년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이제 길을 막 좀 헤맬 때였어요. 나는 뭘 하지? 너무 바쁘고. 다음 일이 들어오면 그 곡을 숙지해야 되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방전이 계속되는 느낌이었겠네요. 그리고 제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할 때 지금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4곡을 더 외워야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누가 말 걸면 화내고. 예민하죠. 그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옥상에서 완전 다른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해요. 담배를 피우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널 시하는 모습으로 정말 이른 양.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면서 딱 있을 때 제가 주머니에서 그 메모지를 찾았어요. 서울에 올라갈 때 20가지의 꿈을 적었던 메모지를 딱 발견하면서. 와 그게 여태까지 있었냐.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거를 제 목숨처럼 갖고 지갑에 항상 갖고 다녔거든요. 이게 저의 길이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해서 딱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걸 이룬 것뿐만 아니라 더 나왔던 거예요. 저는 한 명 가수 정도를 원했으면 그때는 한 3, 40팀으로 막 프로필이 있었고 그랬다 보니까 제 모습을 딱 돌아봤는데 하나님과 완벽하게 멀어진. 그런데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무서웠죠. 완벽하게 결단을 해야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돼요. 아주 유명한 기획사에서 스카우트 제기가 온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과 정말 이미 1집이 나왔고 그 드라마 교체 시기였고 자리를 잡은 팀이었어요. 아 그러던데.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었고 저를 이제 섭외를 했죠. 그러고 나서 동시에 이제 메탈계에서 섭외가 왔어요. 와 이 두 가지 꿈을 딱 가지고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때 어머니와 4년 동안 연락을 보태고 있었거든요. 집을 떠나왔고 당당하지 못했으니까 전화를 딱 해서 엄마 잘 지내시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암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 아픈 소식은 의료보험비를 못 내서 검사를 못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엄마한테 엄마 내가 그 빚 다 갚아줄게요. 나 지금 계약권이 들어왔는데 도장만 찍으면 내가 근사하지 못해도 엄마 그 집 난방도 안 되는 그 집에서 엄마 내가 좋은 대로 모실게요. 막 하면서 막 했더니 어머니가 전화 끊기 전에 너무 잘 됐다. 하나님이 역시 너를 인도하시는구나. 엄마 기도할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두 가지 팀 중에 기도하고 정해보자. 라고 했는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그래서 아 기도해야겠다 하고 아는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라는 이상한 질문을 하죠. 얼마나 떠나져 있으냐. 그래서 제가 아는 그런 영성훈련 프로그램 같은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서 한 3박 4일 동안 진하게 한번 기도해보시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산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기 꺼놓고 막 해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본어게인을 하게 되죠. 내가 돌아갈 곳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세상 속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하면서 마지막 날 꺼져있는 전화기를 딱 켰는데 세상에 거기에 육두문자에 저를 욕하는 문자들이 막 몇 배가 계속 오기 시작하네요. 제가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제 있는 동안 그 여러 가지 기획사에서 제가 잠적한 걸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서로 막 자기가 데려갔다 또 배신자다 뭐 이러면서 아 이렇게 싸우지 싶어서 왜 전화 안 받냐 너 저쪽으로 갈 거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저는 기다려달라 했는데 서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제가 휴게소에 딱 내려서 전화를 딱 들려고 하는 순간에 저기서 날아오는 그 담배 냄새 이게 제가 헛구역질이 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죠. 내가 어디로 향해서 가는 거지 또 한 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다. 차를 확 돌려서 그곳으로 딱 향해서 갔는데 그 짧은 시간인데도 다 사람들이 집에 가기 시작하는 모습. 빈 예배당에 마지막 남은 의자 하나를 장로님이 딱 치우느면서 제가 거기서 딱 가서 막 울었어요. 돌아왔는데 갈 곳도 없고 너무 늦은 것 같고 여기가 천국이었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왜 우냐 해서 갈 곳이 없어요 그랬더니 왜 갈 곳이 없어 여기에서 봉사하면 되지 해서 제가 그곳에서 봉사를 3년 동안 기도원에서 하게 되면서 아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래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곳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났어요. 온기장의 정태선 단장님을 만났고 네 뭐 정경서 지사님도 만나고 최석진 선교사님도 만나고 하면서 제가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분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찬양사적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너무 돌아왔죠. 막 우리 인생들이 제가. 그런데 그 무렵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재능을 바치고 있는데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발목을 아예 못 쓰게 되셨다고? 네. 교통사고 같은 게 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제가 이슬람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께 전화를 해서 선교사님 저 사역하고 싶은데 저 이걸로 투어 한번 해보고 싶어 했더니 너무 잘 됐다. 리노가 활동했던 그 아주 유명한 한류 가수의 프로필이 여기 이슬람 아이들을 모으기가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회를 한번 열어서 전두집회를 한번 열어볼래? 해서 제가 그 이슬람 지역에 가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거기서 이제 찬양사역자는 할 수 없지만 노방정도 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저는 가는 드럼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드럼 솔로를 연주하게 되면서 그때 제가 그 천지창조라는 연주를 받게 돼요. 하나님 제가 드럼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드럼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이건 나의 방언이구나. 해서 제가 나의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아까 영상 보셨을 때 눈을 가리기 연주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받은 마음을 드럼으로 표현해보자. 해서 그런 연주들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한 열흘 동안 한 열일곱 번의 집회를 했어요. 몸이 정말 사그라질 때까지 마지막 날이로 이렇게 갔을 때쯤에 막 아팠어요. 몸이 너무 발목도 아팠고. 지금 저 에너지로 지금 그렇게 가면 하신 건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성교지에서 죽겠습니다. 내가 몸이 잃더라도 그냥 이곳에서 잃을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날 다 써주세요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의 그 열정. 하얗게 불태우. 그래서 나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고 쳤는데 마지막 날 제가 발목이 너무 아파서 공연 끝나고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까지 거의 발목을 접시는 정도 이상으로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고 한국을 돌아오는 스케줄이었는데 그때는 집회가 없어서 괜찮다 싶었는데 다음 날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1부는 미국인 예배였고 2부는 중국인 예배였는데 제 포스터가 막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교사님이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해서 저는 예배드리러 간 건데 드러브리노가 집회로 온 걸로. 몇 주 전부터 친구 초천장치 예배를 준비하셨대요. 어떻게 해. 저는 막 이렇게 잡고 쩔뚝거리면서 예배담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 좀 양해를 구해서 간증만 좀 할까? 그랬는데 갑자기 막 누가 봐도 교회 안 다니는 흑인 친구들과 문신을 두른 친구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갱스터 같은 친구들이 막 그 작은 교회 한 200여 명의 교회 꽉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 드러머 어딨어? 이런 느낌이냐. 드러머는 미국 거지?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 저만 느끼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핑계댈 수도 없고 내가 여기서 못 친다 그러면 약간 도망가는 것 같은. 그래서 시작이 딱 돼야 되니까 올라갔죠. 올라갔을 때 제가 드럼 스틱을 딱 들고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게 스틱인데 저에게 이게 도구다. 이게 나무쪼가리밖에 되지 않지만 모세가 든 지팡이도 나무쪼가리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저는 능력이 없지만 이 스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그런 홍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앉았어요. 발이 안 되면 손이라도 치지. 손에 한 번이라도 울리자.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연주를 딱 시작을 했고 연주하는 동안 제 이 과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이제 약간 오늘이 마지막 예배 같은 느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야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난 어떻게 드려야 되지? 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억울하고. 내가 돌아온 탕자의 시간이 20년인데 그때 사필 2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이제 하나님 만났는데 제가 이 첫 번째 투어에서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오니까 막 울면서 연주를 마쳤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실망했나 어떤가 뭐 이런 막 혼잡한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고개를 딱 들어봤더니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드럼 연주를 하는데 교회를 나오던 처음 나온 사람도 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왜 그럴까 했는데 갑자기 막 가슴을 쥐어잡고 막 하... 막 그러고 있는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으로 찾아온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아... 정말 좀 보금을 전하는 것에 다른 마음을 맞았고 그렇네요. 한국을 돌아와서 검사를 딱 했는데 이제 발목이 인대가 다 끊겼고 끊긴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뭔 일이야. 그 연골도 달아서 뼛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치아만한 아주 큰 뼛 조각이 양쪽 발에 딱 복수나 뼈 사이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인공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 이제 좀 치기 어렵겠다. 연골도 이어서 뭐 인대도 이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대요. 수술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예민할수록 이제 이게 또 이제 자기네는 좀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나이가 어리니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그 의사 선생님 앞에 그 말씀 카드가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누가 선물해 주는지.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어, 너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제가 뭐 저 이제 하나님 만나서 첫 예배였다고 정말 진실된 저의 저를 드리는 너무 억울한데 저 그냥 뼈 제거 수술만 하고 퇴원해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몇 번일지 모르겠지만 저 한 번만 더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은 안 되지만 아, 다 너무 억울하다.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나누고 네, 그렇게 수술을 수술만 하고 뼛조각만 제거하고 네, 저하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네. 저는 어,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왠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 너무 길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아... 그리고 실처에서 내려오는데 1년 그리고 목발에서 내려오는데 몇 년 뭐 이게 뭐 힘이 안 들어가니까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무슨 물체를 이렇게 누르는 건 아예 운전도 못 하시고 그렇죠. 아예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공황전도 오고 네, 그때 우울증도 오고 그렇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하필 그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도 하시고 아버님이 너무 심하게 폭력을 행하셔서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았었구나. 네, 어머니가 이제 여서 보호센터에 이렇게 들어가 계셔서 굉장히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접근 근지도 되고 하는 그런 하필 그때 그리고 집도 이제 압류를 당하셔서 아버님이 이제 맨날 술만 드시니까 돌아갈 곳도 없고 이제 저를 제가 밴드 마스터였잖아요. 저를 믿고 기다려준 그런 밴드 아주 유명한 뮤지션들이 이제 그만해라. 이제 좀 못할 것 같은데 또 작곡도 할 수 있고 프로듀서 잘하잖아. 그러니까 드럼 안 쳐도 되잖아 하면서 이제 성질등 그만 죽여라. 하면서 하다가 한미양 씨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본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나는 왜 늘 이렇게 이런 인생이죠? 돌아갈 곳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전기도 다 끊겨있는 그 녹음실 한가운데서 이제 진짜 저는 끝내고 싶습니다. 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래서 난 그냥 완벽하게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다 하고 마음을 먹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이렇게 촥 하고 말리듯이 촥 안아주는 탁 그때 제 귓가에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이 확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어두운 깜깜한 공간에 그 드럼의 위치가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드럼이 팍 보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침묵 가운데 저 드럼이 나한테 뭐였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리노야 나는 단 한 번도 너의 드럼을 사랑한 적이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 저 드럼 없어도 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나 그냥 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이제 드럼도 못 치고 아무것도 못 해요. 괜찮아. 괜찮아. 나는 난 그냥 너 하나로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너무 가슴 아팠고 생각을 해보니 드럼이 있어야 저는 드럼 어리노 드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 드럼이 있어야 돈 벌 수 있고 드럼 없으면 무직 드럼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고 드럼 없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때 제일 문제는 드럼 없이 찬양해 본 적이 없어요. 늘 그 드럼의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럼이 없어지니까 찬양하는 방법도 모르는 저의 바보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드럼이 없으니까 아무 무능력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십자괴복 박혀 죽었고 너는 내 피값으로 산 나의 아들이야. 나는 너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지 하면서 저를 막 안아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우리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지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제가 단 한 번도 육동하면서 애기 때는 예수님 사랑해요 해봤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해봤는데 진짜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가장 힘들 때 신중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와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겠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내 마음. 그때 제가 두 시간 동안 기도도 한다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말을 조금씩 꺼내게 되고 그 말만 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 죄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이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일 저에게 하루를 주신다면 나 뭐 하려고 내가 이런 도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몸을 해치지 않을게요. 네 제가 공황장에 너무 심해서 맨날 정말 내 몸을 막 해쳤거든요. 많이 두 번씩 그렇게 안 할게요. 하나님 나 이제 내 몸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죽고 싶다는 말 안 할게요. 이제 더 이상 아무리 힘들어도 나 이제 내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지 않을 거야. 그러고 이제 혹시나 느리지만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재활 다시 시작할게요. 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시작됐던 걸음이 시작이 되었고 이상하게도 제가 녹음실도 오래 하고 있었고 그렇게 프로 연주자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있었는데 또 한 번도 앨범을 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욕심도 컸었고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왜 앨범이 없었지? 너무 완벽주의자. 내 건 못 내는 거예요. 남의 건 내는데 아 진짜 맨날 만들어놓고 없애버리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나를 위한 드러머가 아니라 남을 위한 드러머 나는 남을 위한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남한테 주라고 들은 재능인데 나를 위해서만 썼었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 해야겠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플레이 막 그런 거 말고 내가 가다가 엎어졌을 때 막 깔깔그리고 웃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지. 스틱 놓쳤어. 아 이런 거 재밌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 재밌는 거 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 와서 리노 앨범 왔네요. 내가 그래서 저 그냥 좀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리노 앨범을 미리 사고 싶은데 성금으로 좀 투자하면 안 될까? 또 어디서도 리노 앨범 내면 내가 노래 부르고 싶어 하면서 엘반이라는 친구가 연락을 오고 뉴욕의 아주 유명한 발친뉴 아나스차치로 하나는 세계 5대 퍼커션 리스트가 있어요. 그분이 뉴욕에서 와서 나 리노랑 음악하고 싶으니까 좀 같이 참여 좀 하자. 그렇게 순식간에 모여서 어쩔 줄 몰라서 만드는 앨범이 15일 만에 만들어졌어요. 1월 달에. 세상에. 그러면서 갑자기 그 아주 유명한 음원 유통사 우리나라에 데뷔하는 네. 그거에 와서 스페셜 페이지에 리노를 걸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앨범 만드신다면서요. 그래서 거기는 연예인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저 뮤지션인데 그랬더니 아 리노님 정도면 그래서 거기에 태어나도 처음 겪어보는 만 개 이상의 댓글 음악 피드백 리뷰 좀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드럼이 없는 리노는 리노가 아니에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라는 그 정말 자포자기하는 고백 뒤에 벌어지는 그 일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확신이 같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모두가 느낄 수밖에 없는 홍해를 가려진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못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 하나님께서 리노를 모시고 저희가 이거를 한 시간 안에 녹여넣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너무 무리수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진짜 그래서 짧은 시간 이제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돼서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또 그 뒤에 기적처럼 예쁜 부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또 꾸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이야기만으로도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번 더 기도하고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마무리를 할까요? 네. 이번에 레츠고 코리아 잠실올림픽 주식장장을 겪으면서 저는 해외에서만 활동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국내는 잘 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고 있고 지방 내려가면 한 반에 한 명 믿을까 말까 해서 점심시간에 식사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전 세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뛰어야겠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해야겠다.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의 모습으로 가야겠다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고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게 저는 드럼이 없어도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드러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저처럼 삶의 끝자락에 있었던 친구들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전국을 다닐 예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함께 다닐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께서 함께 다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완벽한 건강한 컨디션과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열매맺게 되는 그 기적을 아마 오늘 들으신 이 기적 이상으로 많이 전해듣게 되시길 저도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너무 뜨거워지네요. 정말 압도가 되는 느낌 너무 감사합니다. 거울 보는 느낌이었어요. 아 네. 고백 앞에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이야기는 정말 멈출 수가 없네요. 눈물을. 저도 선배님의 그 간증이 정말 저에게 뜨겁게 오거든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이 돼야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의 간증이 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 간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의 간증이 궁금합니다. 함께해 주신 리노를 축복하며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